어 무섭다 갑자기. 위에 보니까 저 얇은 걸로 우리를 지퇴하는 거잖아. 이거 떨어지고 침하자. 안돼 어때? 엄마! 안녕! 엄마도 무섭다. 우와. 어저다. 어저어. 어저어 한 번쯤 오는 거야. 아이가? 그래. 잠깐만. 밑에 봐봐. 나 이런 거 타기 싫은데. 왜? 무섭잖아. 당연히 밧줄이면 쨍쨍이 끓어주면 다 죽는 거야. 근데 밧줄이 아니잖아. 철사잖아. 알았어. 고용히 해. 나 부르잖아. 지루곤두! 야 이거 뭐야 뭐야 뭐야. 어 무사히 도착했다. 다행이다. 네. 아 이거 자자 잡아줘. 아까 내린 거 봐봐. 왜 비가 많이 받았네. 여기 막 놀이기구 타나 보다. 지금 손이 난다. 네 덕분에 밤에도 타 보네. 자 소감. 지금? 빨강색은 될 거 파랑색. 왜? 파랑색은 짤다. 하하하. 안 보이지? 응. 씩 씩. 오이구. 아기다. 네. 마지막에.